본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 한 분을 선정하여 K460 케이스를 보내드리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상 정보에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나우퍼그입니다. 오늘은 데스크탑 PC 케이스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화려하지만 난잡하지 않고 독특한 전면 디자인을 가진 3R6 K460 케이스는 4개의 RGB LED 쿨링팬을 기본 제공하고 측면에는 강화유리를 채택해서 시스템 내부가 보이는 꾸미기용 케이스라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케이스의 크기는 깊이가 약 390mm, 높이가 440mm이며 폭은 약 200mm 정도로 평범한 미들타워 케이스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최대 약 330mm까지 장착 가능하지만 3R6 K460는 장착 시 편의를 위해 약 300mm 정도의 그래픽 카드를 권장하고 있으며 CPU 쿨러 또한 최대 높이 약 160mm 이하의 쿨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면 디자인은 전체 타공 처리된 독특한 형태인데요. 3R6 K460는 이것을 삼각형 알고리즘 기반의 비정형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뭐 잘 모르겠고 일단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디자인은 좋습니다. 측면에는 강화유리 패널을 사용하여 내부가 모두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RGB LED 쿨링팬을 전면에서 3개 그리고 후면에서 1개를 지원하기 때문에 LED 튜닝이나 PC 꾸미기를 좋아하는 분들의 취향을 맞춘 케이스라 볼 수 있겠습니다. 케이스의 내부에는 선정리가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 단차와 홀이 있는 특이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포함한 각종 입출력 포트들은 모두 상단 전면부에 몰려 있어 접근성이 좋고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전원 버튼 바로 옆에 있는 LED 전용 버튼을 이용하면 케이스에 장착된 4개의 RGB LED 쿨링팬의 LED 효과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LED 제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3R6 공식 홈페이지에 K460 제품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 전면에 전체 타공 처리와 상단에 배기용 쿨링팬의 적용으로 케이스 내부의 쿨링 성능 또한 좋을 것으로 예상되며 탈부착이 쉬운 먼지 필터를 지원함으로 먼지나 오염물의 유입을 막아줍니다. 그들은 다음주에 다시 한번 봐주세요. 제안에 배기용 쿨링팬의 선착률이 더ış어있는 것이 아니믄적입니다. 아쉽지만 라인과 상단에 배기용 쿨링팬의 선착률이 더 Quill이 더 강한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